비닐하우스 안에서 딸기들이 무럭무럭 자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몸통에 노란색 띠 같은 털이 난 벌이 꽃에 앉아 꿀을 따고 있습니다. 서양 호박벌입니다. 꽃가루를 묻힐 수 있는 털이 많아 암툴의 수정률을 높일 수 있기 때문에 자연수정을 하는 농가에서 많이 씁니다. 호박벌은 온도 범위가 저온이나 고온에도 잘 활동을 하고요. 그 다음에 호박벌 자체가 열심히 수정을 많이 합니다. 호박벌은 민간 업체에서도 생산하지만 양성 기술이 까다로운 여왕벌은 국내에서 예천군의 호박벌 특화센터에서만 보급합니다. 센터에선 지난해 2만 3천여 마리의 여왕벌을 보급해 2016년보다 18%가량 늘었고 해마다 10에서 20%의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외부 수정맥의 곤충이 차단된 비닐하우스 같은 시설재배 농가가 늘은 데다 과실의 품질도 좋아지게 하는 것이 호박벌 수요 증가의 핵심 이유입니다. 호박벌로 수정을 하면 평균적으로 작물의 결실율이 30% 높아지고 수확량은 20% 정도 늘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앞으로 생태 교란에 문제가 없는 토종호박벌 인공증식 기술과 우량 여왕벌 개발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2014년 농촌진흥청과 함께 개발에 성공한 정부 장려 품종 1호 꿀벌인 장원벌 보급도 갈수록 늘어 최근 농촌진흥청의 신기술 확산 부문 대상을 받았습니다. 지난해 8월 울릉도에 전국 최대 규모의 교미장까지 설치했기 때문에 앞으로 일반 벌보다 꿀 생산량이 30% 이상 많은 장원벌 보급량은 더 늘어날 전망입니다. TBC 양병원입니다.